오영훈 도지사는 주요 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이유인지 일정에도 없는 한 중국 개발업체의 리조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리조트 전직원이 동원돼 환영행사까지 열었는데 도지사의 공식 일정에 없는 비공식 방문을 두고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300미터 높이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한 리조트. 까만 승용차 한 대가 리조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 건물 앞에는 오영훈 도지사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곧이어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오영훈 지사가 차량에서 내립니다. 환영행사를 마치고 나온 지사는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15분 가까이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도 직접 들었습니다. 이후 다시 차량을 탄 오영훈 지사는 수영장이 달려있는 한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0분 후 일행들과 함께 객실에서 나와 배웅을 받고 리조트를 빠져나갑니다. 개발 사업체 리조트에 방문한 오영훈 도지사는 리조트 안에 있는 이 객실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날 리조트를 방문한 오지사와 일행은 모두 11명. 환영행사와 점심 식사까지 1시간 반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지사의 방문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식 일정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또 리조트 측은 사흘 전부터 전 직원이 모두 동원돼 환영행사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지사와 일행들을 위해 식사와 함께 100만 원어치의 와인 선물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는 식사 일정은 원래 공개되지 않는다며 도지사가 평소 기업인들을 만나 얘기를 듣고 부탁과 협조를 하는데 이번 방문도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리조트 측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앞서 오영훈 도지사가 방문한 곳은 바로 중국 백통신원 리조트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한라산 기슬계에 있어서 처음부터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곳인데요. 특히 오영훈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주면서 특혜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인호 기자입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인 바이퉁그룹의 한국 현지 법인인 백통신원이 제주에 리조트를 짓겠다며 개발 사업 승인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12년. 곧바로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발 300m 고지대인데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중국 백통신원은 2022년까지 사업비 2432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뒤 제주도로부터 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콘도 미니엄과 호텔 등 숙박시설과 함께 맥주 박물관과 생태 테마파크 등 다양한 휴양 문화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곳에 약속했던 투자 금액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제주도가 이 같은 계획 변경을 승인해 주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 취임 5달 뒤인 2022년 12월 제주도가 변경해 준 백통신원 리조트의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계획에 있던 2,432억 원에서 1,025억 원으로 무려 1,40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사업 면적도 55만 제곱미터에서 27만 제곱미터로 반토막이 났고, 맥주 박물관과 생태 테마파크 등 휴양 문화시설은 모두 백지화됐습니다. 일단 땅이 팔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 토지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개발이 되지 않을 곳을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게 땅값의 상승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제주도는 지난해 말에도 또다시 사업 계획을 변경해 사업 기간을 내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해줬습니다. 중국 백통신원은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면, 한라산 기슬계 목장에서 리조트 부지로 변신한 땅을 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조현호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중산간 난개발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 자본의 리조트를 방문했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MBC 보도가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도지사가 밀실에서 사업자를 만난 것이 석연치 않다며 직접 사과하고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현호 기자입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인 백통신원이 개발하는 리조트를 방문한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영훈 지사는 공사 현장에서 브리핑을 받은 뒤, 콘도 객실 안에서 사업자와 점심 식사를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리조트에 머물렀습니다. 도지사와 관광부서 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한 공식 방문이었지만, 다른 일정들과는 달리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만남이었다며, 식사비용 33만 원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조트 사업 계획을 변경해준 것은 민간인들로 구성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등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실한 근거, 농거도 없이 행정행위가 마치 부도덕한 것처럼 보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1만여 공직자들의 명의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영훈 도지사가 특혜 의혹이 무성한 업체를 방문한 것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행보라며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도민사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꼭 이런 시점에 방문을 해야 되냐 하는 게... 시민단체도 오영훈 도지사가 밀실에서 사업자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며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업의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밀실에서 사업자와 만났다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이게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한편 백통신원 리조트는 투자 계획을 어겨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제주도는 그동안 감면해준 세금을 추징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제주도는 도지사의 리조트 방문이 단순한 식사 일정이라 공개하지 않았고 비용도 지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그런데 해당 업체 측은 우천 상황까지 고려한 행사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음식을 판매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리조트 맨 안쪽에 자리 잡은 수영장이 포함된 고급 객실. 오영훈 도지사와 일행들이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점심 식사를 한 곳입니다. 제주도는 단순한 기업인과의 식사 자리라며 비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MBC가 확보한 행사 계획표를 보면 제주도의 설명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업체 측은 비가 올 상황까지 대비해 일안과 이안으로 나눠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도착에서부터 꽃다발 증정 등 환영 행사는 물론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현장 브리핑, 점심과 감사 선물 증정으로 일정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선물은 리조트 안에 있는 영업이 중단된 와인바에서 100만 원어치의 와인 8병이 준비됐지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점심시간에 도내 복수의 언론사의 취재 상황이 알려지면서 당초 2시까지였던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관계자 증언도 확인됐습니다. 이런데도 제주도는 명백한 물증이나 증거가 없는 보도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준비 자체도 없고 당연히 받은 것도 없고 준비 자체를 뭘 준비했는지도 모르겠고 객실에서 이뤄진 점심 식사도 논란거리입니다. 제주도는 11명의 밥값을 계산했다며 업종이 콘도로 표시된 33만 원의 카드 결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귀포시에 따르면 식사를 한 백통신원 리조트에는 음식점 영업을 신고한 곳이 없습니다. 때문에 조리된 음식을 판매했다면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한 무신고 영업행위가 되는데 서귀포시는 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제주도의 주장대로 음식값을 지불한 것이라면 미신고 업체에서 도지사가 식사를 한 것이 됩니다. 식사비가 아니라면 오지사 일행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상황이 될 수 있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